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시장이 어제 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했던 시장 같은 경우 오늘도 하락을 했지만 생각보다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배트맨에서 종합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늘 젠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위원님이시죠. 허반석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재미있게 좀 나눠볼 텐데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위원님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방송하시느라 요즘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위원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하시다 웃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걱정돼서. 감사합니다. 걱정 꼭 좀 제 걱정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 웃음길을 머금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날이 추운 것과 또 별개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시장은 흔들리는데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나쁘지 않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체감하시기에는 지수보다 종목들이 조금 더 빠졌던 그런 느낌을 받으신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기관과 외인 동반 매도세가 워낙 강했습니다. 매도세가 조금 사그러드는가 싶다가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왔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 수익 실현을 할 때가 있으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때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체력을 꼭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설 연휴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이 조정이 반가운 종목들이 있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하방이 어딘지 모를 만큼 불안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트상 위험이 적은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는가 그리고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모습이 보이는가 세 번째 이 기업이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 추세를 꺼뜨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을 꼽으라면 굳이 이 기업의 모멘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떠올라야 그래도 그 기업의 모멘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출렁인 모습들입니다. 단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스탑과 관련한 미증시 청문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장중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그 청문회에서 금융권에 대한 해치펀드들의 탐욕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융세법 관련된 거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관련한 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회자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직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짧은 기간 동안의 하락만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월 단위 아니면 반기나 분기 단위 그리고 1년 단위로 나는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하루하루 수익에 그렇게 나는 데이트레이더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긴 흐름으로 바라보신다면 상승 추세가 꺼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걱정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을 가지고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영향을 종목이 안 받을 수는 없죠.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서 어디까지 빠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시장이 이제 가늘 때가 있으면 안 갈 때도 있고 이 오히려 낙폭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똘똘한 분들도 계신 걸 보면 시장에 대해서 내 종목이 기초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저희 의원님께서 내일이죠. 내일 깜짝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기업, 비중, 수익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처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이 시장 속에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자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장중의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해주시는 거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사실 장중에 이제 무료 방송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시장을 봐야 되는데 방송해주신다는 건 큰 리스크를 안고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굉장히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들어가면 이런 수익률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에 대한 게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한 코너 한 코너마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채널 고정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은 다 공개하지 않지만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 분석을 토대로 시장이 출렁이고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버틸 수 있었고 오히려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던 경험들 그렇게 해서 제가 말로만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그리고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의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 2번 숫자로 확인되는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 3번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 이런 것들이 들어맞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모멘텀 투자 레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렇게 9시 개장부터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11시까지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대한 적응, 적용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의 체크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자 장중 무료방송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또 이렇게 장중 무료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내일 저희 의원님과 만나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할 만한 좋은 종목인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베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연초까지는 대형주들의 상승세로 인해서 올라왔던 우리 시장 최근에 와서야 개별 장세가 빠르게 펼쳐지면서 테마주들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세를 이용해서 대형주를 새롭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빠르게 돌아가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은 투자자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끝까지 함께하시면 그 팁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장식했던 이슈들도 있었죠.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만 추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를 덮친 마이너스 10도 이상의 한파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슈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 한파가 몰고 온 나비 효과인데요. 국내 정유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한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좀 기온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추운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가 미국에도 영향을 끼쳤다는데 사람들만 추워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날이 너무 추워서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는 이해가 됐었는데 반도체 공장까지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쇼티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미국 상황, 기상 상황을 보면 미국 본토의 73%가 눈에 덮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남부 텍사스주까지도 한파와 눈폭풍이 몰아쳐서 결국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영상권에 적어도 영상 8도 정도는 유지했던 텍사스주인데 거기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날씨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파 대비가 안 되어 있던 그런 전력 공공에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의 남부 지역인데 알래스카보다 더 추운 날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또 독자적으로 전력망을 운용하는 그런 주인데 결국엔 여기에 이제 공용 전력회사 오스틴 에너지가 삼성전자나 NXP 반도체나 인피니온 등에다가 반도체 업체들이죠. 이 공장에다가 전력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전력 중단 공급을 통보를 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15일, 16일 사이에 휴스턴에서도 전력 도매가 이제 전력 공급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데 1MW 시당 22불을 하던 전력 가격이 1MW 시당 9,000불까지 단기적으로 올랐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모습인데요. 전력 중단 통보를 받고서 반도체 공장을 중단했기 때문에 시설을 중지했기 때문에 가동 중지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몇 분만 가동, 생산 라인을 멈춰도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미국 내의 유일한 반도체 생산 기지가 오스틴 삼성전자 공장이죠. 그래서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00여 명 이상, 200여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긴급 보수팀을 꾸려서 미국으로 급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대응책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수혜주라고 할까요? 제가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기피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름에 풍수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사세요. 또는 AI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세요. 이런 전염병이 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이나 치료제에 관련된 줄을 좀 사세요. 뭔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테마성으로 돈다, 계절성으로 돈다. 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불행을 가지고 수익을 취한다고까지 비약을 한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그래서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의 전력 차단으로 인해서 뭔가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제가 바라본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주변의 부지를 작년 10월부터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 5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 부지의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지 몰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호환기,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오히려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 불렀던 그 부분을 저는 순서와 중요도를 조금 바꿔서 반도체 시장 보실 때의 장비, 소재, 부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부근에 부지 매입을 했다면 공장 증설까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쪽으로 본다면 워낙 시세가 잘 나왔죠.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원익 QNC도 있고요. 원익 그룹주도 괜찮고요. PSK, 그리고 KC텍, 사이맥스 한솔케미칼, ENF테크까지 본다면 반도체 장비주 분야에서 뭔가 삼성전자, 그리고 공장 증설 이런 부분으로 수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실 때에도 저는 앞으로 가뭄이 듭니다. 아니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뭔가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또 이런 것들이 돌게 됩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환영할 일이었고요. 백신이 나옵니다. 환영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테마성 종목들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쫓아다니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빠르게 대응을 한다 하시더라도 선수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따라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하루에도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가는 게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하시자라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가 아닌 만큼 그만큼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종목을 볼 때 좀 윤리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이슈를 따라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 좋은 소식에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이 종목이 이제 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으니까 슈퍼사이클이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앞으로 좀 잘 갈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연초까지 시장이 오를 때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위원님. 근데 이렇게 대형주가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럴 때 대형주를 좀 매집하는 게 좋을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코스닥 위주로 좀 분포가 되어 있는 IT 중소용주들을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지 투자자분들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주신 종목을 보면 후자 쪽에 조금 비중을 실으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의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를 고점에 사시지 않고 오히려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연말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익 IPS로 큰 수익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슈팅이 나왔고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온다고 한다면 원익 IPS나 관련된 장비주들을 더 매수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를 살 것인가 중소형주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 종목과 섹터별로 좋은 위치 그러니까 차트상 저가 부분 추세 하단부에 닿아있는 종목들 그것이 코스피의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대형주든 소형주든 그 기업의 모멘텀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당연히 증가하는 부분은 시장, 산업 섹터가 커질 때에 어디서 수혜를 볼게 될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어 있는 기업이 차트상 추세 하단에 맞닿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너무 가르지는 마시고 각 종목별로 그리고 각 섹터별로 골고루 담아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양극화 조짐이 우리 일상생활, 실물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자본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분투자나 지분교환이나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이버와 이마트 네이버와 빅히트 네이버와 CJ 이런 식으로 서로 대기업들 간의 시너지를 꾸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은 장기적으로 버블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다면 이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대형주에 대한 시선을 고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같이 코스닥이 특히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는 중소형주 아직 랠리가 일어나지 않은 원의가 EPS는 이미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랠리가 나오지 않은 중소형주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추세 하단에 있는 종목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종목 이렇게 잘 섹터별로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께서 나오시면 워낙에 이야기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추가 질문을 하게 되네요. 사이즈별로 종목을 가를 필요는 없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종목별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 우리나라 날씨도 너무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도 이제 한파가 내리면서 현재 있는 정유 관련된 사업들도 올스톱이 되면서 기름값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그대로 좀 복귀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정유주들이 또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정유산업의 이 이슈는 호재일까요? 악잘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호재로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유소를 운용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기 전에 받아놨던 기름 재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를 때에 일단 미리 쌓아놨던 재고에 대해서는 평가 이익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 발 한파 때문에 정유업계, 미국발 생산물량 감소에 정유업체들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산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60불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텍사스 발 한파 때문에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소비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한파로 인해서 엑슨 모빌이나 셰브론 이런 정유 공장들, 모티바도 그렇고요. 이러한 현지 정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업계들 당연히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생산량으로 따져본다면 엑슨 모빌이 36만 불 이상, 모티바가 63만 불 이상, 그리고 셰브론이 11만 배럴, 죄송합니다. 36만 배럴, 63만 배럴, 셰브론이 11만 배럴 이상을 하루에 생산하는데요. 이 하루 생산량이 미국 전체 정제량의 21% 수준이라고 합니다. 21% 이상이라고 하면 이번에 받게 되는 여파가 2017년도에 왔던 허리케인 합의의 피해로 인해서 받았던 영양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파의 피해 정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유와 공급의 원리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휘발유, 경유, 이런 석유 관련된 제품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정유사들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S51, GS까지 한번 정제 마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반사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 이야기를 드리면서 GS 칼텍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GS를 말씀드릴 때 아나운서님, 플러스 알파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 이름을 따로 정해주셨는데 정유복합 스테이션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GS 충전복합 스테이션 말씀을 드리면서 GS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내려올 때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러한 미국 정유회사들의 생산 중단, 국내 정유업계에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발성으로 좋은 일이냐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접종한 이후에 경기 회복, 소비 회복, 그러면 휘발유 석유도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놨던 기름 가격에 대한 평가 이익분도 정유사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좀 담아놓기 좋은 종목들, 이미 시세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S-OIL도 그렇고요. GS도 그렇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아볼 만하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 관련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좀 한파가 몰고 온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데이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모두 글로벌 이슈 더불어서 국내 이슈까지 함께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여기서 마무리 찍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종목별 장세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테마가 형성이 됐다 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련된 연결고리를 찾아서 좀 오르는 모습이라서 쿠팡 관련주가 그랬고요. 전자결제,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런 시세를 내는 것을 보면서 시장의 힘이 좀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종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시장이 빠르게 테마가 돌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이런 유동성의 힘이 좀 빠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동성의 힘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B2를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이나 미수에 의한 매수, 보유 종목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의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하면 반대 매매에 걱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체력이 확인이 됐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정말 문제가 없는 기업의 존폐 위기가 아닌 이상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 단기적인 영향, 환율이던가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지난 3월처럼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폭락할 때에 반대 매매 걱정만 없으면 버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 매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 그 상황만 조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버블이 터져야 이제 느끼게 되시는 거죠. 하락이 나와야 미리 대응을 할 걸 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시는데 지금부터 신용을 쓰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수익이 나실 때 정리를 차례차례 하시고 더 나은 욕심보다는 더 많은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가자는 게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방에 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빛내서 투자하는 것 절대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현재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현금으로 가능하면 투자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급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한 거죠. 급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면 결국엔 거기서 엔딩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내 편이다라는 생각으로 간다고 한다면 시장 앞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 있는 기간 동안 신용 비율을 차례차례 줄여가시기를 당부 또 당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신용 물량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이 장 속에서 잃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자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장 이야기까지 더불어서요. 그렇다면 이런 장 속에서 빠르게 테마가 변화하고 있는데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을까요? 오늘 전기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테슬라 이후에 루시드라는 업체의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루시드모터스의 자동차가 시제품의 영상으로는 저는 봤는데 실제로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영상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납품을 하고 있는 또는 LG화학이 루시드와 공급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승이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로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루시드와 헤더 콘센트라는 부품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 외로 좀 살펴봤을 때에도 여지없이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이러한 테마성이거나 아니면 수급이 몰렸을 때에 쉽사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19년도 추정치까지 63억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46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매출이 있는가, 영업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납품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꼭 체크를 보시자는 차원에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센트럴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텍도 시세가 여러 번, 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시드 모터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동반했고 그 이후의 흐름들이 조금 흘러내렸다가 올랐다 흘러내렸다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제 터치하고 상향으로 돌파를 할 텐데 현 구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다행히도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125억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리고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루시드모터스와 LG화학이 배터리 공급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비스가 LG에너지솔루션이겠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온 모습입니다. 결국엔 모든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것이 유지가 된다라고 좀 꼭 확인 또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18년도에 했고 19년도, 20년도, 올해 21년도까지도 적자 지속을 전망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22년도 되어야 흑자 전환 5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보고서들 살펴보시고요. 3분기, 분기보고서 꼭 살펴보셔서 감사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감사인의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으로 인해서 연일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다날 핀테크,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날 관련된 기업도, 다날도 굉장히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조금 화려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SBI 관련된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프라웨어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온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을 봤을 때 오늘 투신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조금 매수의 주체였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재무 상황은 어떨 것인가. 17년부터 적자 지속이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컨센서스 추정 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 다행히 지금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라면 더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의 수익에 만족하고 나올 것인가를 상승 이후에는 꼭 기업의 근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펀더멘털, 모멘텀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이 좀 잘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스맥스도 그렇고요. 한국 콜마도 그렇고요. SD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세계까지도 중국 면세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춘절 기간 동안에 내수,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신세계는 제가 베스트 스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와 유사하게 이 바닥 구간에서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큰 추세 하락 이후에 재차 상승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 하단에서 베스트 스탁, 베스트 트레이딩 면의 베스트 스탁을 보고 매수하셨더라면 솔솔한 수익이 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상승의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가지고 가보시자. 제가 이마트도 길게 가지고 가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2월 24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그룹이 SKY번지 인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으면서 주가가 좀 출렁이기는 했지만 꾸준히 61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 소비 회복 관련된 쪽으로 보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으로 굉장히 많은 업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말씀드린 마지막에 말씀드린 소비 회복이 되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베스트 스탁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수익이 또 잘 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길게 좀 끌고 가보자라는 팁까지 드렸으니까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힌트를 얻고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면세,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백신 접종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에 벗어나서 그 다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업종들도 그쪽으로 준비해주셨다고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업종까지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도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2월은 백신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언젠가는 백신 공백기가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까지도 개발됐다는 소식이 익슨 이후에 그때부터 결국엔 우리 일반 대중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백신 공백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2월 말이면 이제 선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백신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백신 공백기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실 때에 중국에 대한 내수와 소비 회복도 하나의 지표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백신 접종률 1, 2차까지도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의 효능이,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신다면 백신 접종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 공백기이고 백신 공백기는 매집기, 매집 구간이라고, 매집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베스트 스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주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 유통 이커머스 하면 이마트 될 거고요. 소비 유통 신세계 분명히 적용이 되실 거고요. 이커머스 하면 네이버 카카오 될 거고요. 그리고 정유도 마찬가지로 GS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WTI 등 국제 유가 상승분 나오면 GS 주가도 잘 갈 수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차지하고 있는 GS 그룹 지주사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 수혜주에 의해서 DLENC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까지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안전하게 가자 해서 KTNG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대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개인 일정상 한 주 쉬어가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메모해 놓으셨다가 3월 첫째 주 목요일에 저와 함께 다시 피드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신세계, GS, DLENC, KTNG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느리지만 괜찮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 테마성 종목들 너무 많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관련된 주들이요. 하루에 상한가 갔다가 하루에 하한가 갔다가 내가 벌었던 수익들 다 하루에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일 상한가를 가고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거기에 몰리는 겁니다. 이화전기, EID, ETRON, EDT에 이르기까지 바이넥스와 이수웹지스도 그렇죠. 연일 그런 종목들만 따라다니시면 결국엔 가만히 있다가 속절없이 VI 걸리고요. 연속해서 걸리고요. 또 하한가 가버리면 탈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태로 하한가 접어드는 게 오늘 장세였습니다. 쿠팡도 그렇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주의하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공개방송에 오시면 제가 사실 EID라는 종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랫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사시라는 거 아니고요. 이미 다 수익 실현한 그런 구간이고 그런 종목으로 차트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분석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속에서 꼭 짚어야 할 종목 이야기들 내일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 기쁜 일로 잠시 방송을 쉬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아쉬운데 그럼 베스트 스탁에서는 사실 종목 분석을 저희가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러한 팁들을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좀 더 필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4개 종목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베스트 스탁에서는 그럼 오늘 꼽아온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방송을 떠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시 올 건데. 일주일, 일주일. 베스트 트레이딩맨 다음 주 목요일 하루만 쉬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팬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주만 딱 하고요. 3월 달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베스트 스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고요. 세경 하이테크를 이제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휴대폰 필름이나 모바일용 제품들을 생산할 때에 그 접합용 부품들을 생산하는 접착제도 있고요. 필름도 있고요. 그런 필름류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부품주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옵티컬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휴대폰을 사면 또 별도의 보호필름을 사서 붙이거나 이제는 강화유리를 붙이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폴더블폰이 나왔을 때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외국에서 얼리어댑터들이 신규로 받아서 뭔가 필름이 있는 것 같은데 떼라는 거야? 떼지 말라는 거야? 원래는 한 겹 있는 거 떼고 내가 산 거 붙이거나 강화유리를 붙이거나 해서 써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때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떼더니만 접었다 폈다 할 때 줄이 가고 결국엔 액정이 망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옵티컬 필름, OCA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즘 최근에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바꾸신 분들 보면 휴대폰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뭔가 불빛이 나온 기계에다가 액정 필름을 붙이고 굳혀주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필름유를 제조하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세경하이테크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데코 필름이라고 하면 휴대폰 후면에 색깔을 내는 그러한 필름, 플라스틱의 색깔을 입히거나 플라스틱에 글씨를 쓰거나 텍스트를 새기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 최상위 고가 휴대폰들 보면 후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깨뜨려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뒷면도 유리로 되어 있는 휴대폰들이 꽤 많은데요. 유리는 가격이 높고 고급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요. 중저가 모델에는 이제는 글라스틱이라고 해서 글라스와 플라스틱을 합성한 글라스틱, 유리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중저가 보급형 핸드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경하이테크는 상장 이전부터 삼성전자 부품협력사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휴대폰 생산이 거의 이제 호황기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이제 생산을 안 할 만큼 엄청 쪼그라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어디서 보느냐 중국의 오포라는 기업에서 그 많은 물량들을 대부분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하이테크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오포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필립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리가 제일 많다,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세경하이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차트상 초반에 하단부 2019년도입니다. 상장할 때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일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부터 한 번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번 이렇게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근에 이 포인트를 맞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과연 추세선을 제가 그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그나마 덜 위험합니다. 뭐가 덜 위험하냐?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기에 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다 뒀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고가 영역으로 올라있다. 추세가 상단부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1번에서 탈락인 거죠. 이렇게 추세를 그어놓고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번 하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에 추세선상 하단부에 있다라고 하면 그 하단부에서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끝까지 다 살펴보고 1, 2, 3, 4, 5, 6번 다 체크해보고 이 종목은 사지 말아야 되네라고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추세선 하나 딱 그려놓고 저 위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숫자로 확인되는지 매출과 영업이익 덩달아서 수급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경하이테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초기부터 영업이익을 300억 이상 그리고 200억 이상 내다가 20년도에 결국 이제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20년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역량도 있었죠. 그리고 교체 주기가 휴대폰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 강연회와 설 연휴 강연회를 통해서 그리고 무료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섹터 있죠.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OLED 시장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시장도 앞으로 2, 3년간 어마어마한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세경하이테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28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고요. 280억이라는 금액은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는 많고 2018년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차트가 어땠는가라고 한번 보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반영되는 구간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만 원 정도는 목표가로 산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난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600% 늘어나는데 왜 전년도가 적자를 조금 넘어선 8억 정도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200억 하던 회사가 8억 내다가 다시 이제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섹터 스마트폰 OLED 폴더블을 말씀드린 것 중에 스마트폰과 폴더블폰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 기업의 이 추세를 이어갈 상승을 이어갈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공시 중에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장 건설 신규 공장 신설 설비 투자인데요. 투자 목적이 신규 제품 생산 시설 확보입니다. 시간 강의상 빨리 말씀을 드리면 200억 중에 설비 20억 폴더블 장비 구입 80억 글라스틱 장비 구입 100억입니다. 휴대폰만 납품하던 회사가 현대자동차 내장제에 이 글라스틱을 OCA 필름을 납품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 리포트를 보면 그 이야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의 화웨이를 이제 넘어선 오포,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에 적합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목으로 베스트 스탁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깐깐한 이 3개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한 오늘의 종목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 1시간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장중에도 허반석 위원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수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금지에 대한 조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